와 뭐야 다 적으네 무슨 자동이체 소리 쓰벌 미션 먹었던건 최소 몇개 홍규 사랑하는 만큼 어 형님 그저께 해운대에서 봤습니다 어우 맞아 나 해운대 있었어 KT 온 식당 그 광고 촬영 때 됐네 잠깐만요 와우 돈 존나 막았죠 와 진짜 너네들한테 읊어주고 싶다 근데 또 돈자랑이라고 또 어? 또 욕하겠지 자동이체 자동이체 아니야 너는 약간 사람 심리가 뭐야 뭐 어? 숨기는거 별로 안좋다 그러면 그러잖아 숨기는거 싫어한다고 근데 막상 또 오픈하면 와 이새끼 잘 버네 빠루 바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척하는게 나아요 속보 속보 성 성대형 대 형제 2대형이라고 왜? 뭐에 그렇게 두드려 맞았어? 아까랑 똑같은 메타로 아까랑 똑같은 메타로 wrong 심시티 이거 맞냐구요? 맞아요 이거 나도 25일날 결첸날인데 지금 방송 켰는데 스윗 스윗 얼마야? 스윗 2만원이거든요 지출 1000만원이야 시바 진짜 자부인체 좋댔어요 뭐라고? 리몽규야 나도 근데 주는 순 있는데 미안한데 지스타 프로게이머들 다 나오는건데 왜 세금 얼마냐 그런걸 왜 물어봐요 그래도 그래도 국회의원 월급 한달치는 넘게 낸거 같은데 아 별로 안내네? 이 개새끼가 미안하다 야 그건 좀 별로 안내는 아니지 않냐 기분 X같은데 개 때리고 싶은데 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나 그 나 유튜브가 이번 연도에 터졌잖아 아니 작년도에 터졌잖아 재작년 세그 재작년 수입을 작년에 세금 내는거고 작년 수입을 이번 연도에 내는거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 그거지 이번 연도에 뭔 말인지 이해 됐어? 몰라 아직 신고 안했어 왜이렇게 왜이렇게 나 세무조사 이 새끼야 아 아 너때문에 지금 캐논 박을 타이밍도 아닌데 캐논 박았잖아 이거 오버서글이들한테 아 원래 이렇게 박으면 안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파사도가 아 나 사람 엄청 귀찮지하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아니 왜 그러는거야 그리고 세무사 다 끼고 해가지고 그리고 유튜브랑 아프리카노 수입이 딱딱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월급 받는 형식으로 탈세를 못합니다 현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스 옳을 딱 쎘다 나이스 옳을 딱 쎘다 탈세는 어디서 하시나요 탈세 못한다고요 씨발 좀 좀 알면 좀 알려줘라 꼼하게 지랄드리네 파사도가 너 진짜 한 번만 더 아가리타면 그냥 블랙 때릴게 씨발러마 아 저새끼 안된 안된새끼네 아 저 고민 아닙니다 제가 무슨 고민이에요 꼬댕이 형님 어서오세요 아니 아니 이새끼들은 지들이 이걸 존나밖에 해놓고 나보고 욕하지 말래 진짜 어우 짜증나 그 와중에 또 자동 이치됐어 또 짜증나 아 존나 짜증나네 아 진짜 나는 25일이 제일 싫다 설마 저기다가 럭크 센스하면 도라 꺼지라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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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랄지하네 시로를 해라 진짜 셀셍 저녁 그리완 그리완 그 그 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우 징맨이오님 어서오세요 와 개같은 새끼 넌 블랙이다 이번에 다섯인들이 폐지하면서 다시는 블랙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아 나 개같은 새끼가 진짜 결국엔 사고를 쳐요 오오오 퐈퐈퐈 헛파 어 뭐야 블랙썩 아휴 왜이렇게 잘하는거 알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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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휴 블루프 프리 이것 좀 갈라? 어? 오 좀 한다잉 그래도 타 처음에는 드라만 가세요 드라템 드라템으로 스톰 뿌리고 후속 타 질럿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안되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해 내가 못해진건가 내가 못해진건가 내가 못해진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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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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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를 내가 지켜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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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내 시켜야 돼. 여기를 내 시켜야 돼. 여기를 내 시켜야 돼. 와 왜 이렇게 빡세냐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진짜 끝날게요. 와. 셔틀도 작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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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면 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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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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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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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이 저거 얼마 없어... 찌꺼기야 찌꺼기 무승부라니까 최소 무승부야 최소 무승부 최소 보증보야지 정말로 만정도 남았어 가스는 나 무한이고 라비토 가면 안 돼요 아칸이 너무 없긴 하다 cadot 드론이 걔분해 나 못 죽여 이것을 케버블하고 던지는 거 같은데 킴버블하고 던지는 거 같은데 위협의 정체성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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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